우리 괜찮은... 자전거다 자전거 어때? 진짜 어이없겠다 여러분 어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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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오늘 손도 안풀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가볼까요? 맵이 잘 안잡혀가지고 조라를 하기 싫은데 여기가 뭘까? 살짝 부트캠프 멜 가도 지겹진 않지만 오늘은 딴 데 가고싶네 왔다 낙하산 빠른거 봐라 연막공축 뭐야? 아 왜 내 쪽으로 와 아 왜 내 쪽으로 아 아 나쁜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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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벌컥 야 정문 신경 써야지 왜 그래 아따 잘 숨는데 저거 어떻게 잡지 아 한대만 맞추면 되는데 근데 이런건 과감하게 버려 과감하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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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행기 소리 이건 보고 비행기가 확실합니다 이건 보고 비행기가 맞습니다 아 근데 뭐 매달려있다 뭐야 도망쳐 맞네 저기요 자 찍어봤자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뒤집어지냐 전혀 뒤집어질 그게 아니었는데 오 내 차 안 뒤집어졌는데 왜 표시가 되냐 마음 아프게 다리 할까 아 피지였을텐데 아깝다 아 너무 놀래가지고 쏘다가 자 꺼낸거 보고 자 꺼낸거 보고 아 몇명 내리는지 봐야되는데 맞다 니가 먼저 안쌌으면 니가 이긴건데 권정으로 오 이길 잡아 아 나도 샷군인줄 알았네 깜짝이야 아 요즘 샷군들 쫄면 안되는데 자꾸 쫄아 와 나 4킬했어 아까 파라데스에서도 그렇고 뭔가 잘 풀리는데 뒤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읍스 자 바꿀까 엄마 진짜 으응 아 진짜 잘 풀리다 아 타이밍이 하필 이러냐 와 진짜 진짜 운도 지진이 나쁘다 그치 아 그니까 돌에 안 박았으면 사는건데 왜 하필 얘가 DMR이었으면 사는건데 어쩌면 차가 왼쪽으로 꺾였어도 사는건데 이게 운이 오늘 일찜이 구리다 그러네 아까는 차가 뒤집어져서 다리를 하게 돼서 죽고 이번에는 차가 돌에 박아서 죽고 너무 슬프다 뭐야 왜 없어? 버그야? 뭐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아 요즘 솔로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뭐야 밀배 왜 아무도 없어? 어 나도 그냥 이번판에 샷건들까봐 이 전반에 샷건에 죽어서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다 자 가봅시다 이번판은 좀 잘 풀려서 에랑길치킨 오랜만에 먹고 싶다 난 왜케 운전이 어렵지? 두칸 아 이 좋은차를 버려야되다니 우리 괜찮은 자전거 자전거다 자전거 어때? 진짜 어이없겠다 여러분 어때? 어 복불었다 옛날에 딱 복업 찍으면 어딘지 나왔는데 요즘에 안나온다 흠 이거 좀 찍혔으면 좋겠다 왜 이거 찍히는거 왜 없앴지? 그 왼쪽에 내린게가 있어가지고 조심했네 이미 구덩이에 사람이 있었나보다 둘 싸운다 사람 엄청 많이 오는데 하지만 이 복업 제꺼에요 건들지 마세요 아 왼쪽 차가자 하고싶은데 아 가능한가? 아 뒤에도 배고있을텐데 아니 자전거라도 챙겨올걸 아니 살려주세요 바퀴 빠진 차라도 타고 갈까? 이거라고? 앞바퀴 두개 없으면 가져요? 탈출 탈출 아하하하하 우와 가진다 바퀴가 없는데 가진다 탈출 아아 바퀴에 방향차단이 안돼 탈출 이거로 이거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도망쳐! 도망치는 게 더 이득이다 서클 잡히지도 않았어 이게 아 나 왜 이렇게 배그가 힘들지 여러분? 안 돼! 안 돼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앞에 사람! 꼭꼭꼭꼭꼭꼭 여기 써야겠다 어우 나 너무 힘들었어 현이님 감사합니다 안 할게! 미안해! 내가 너 도와준 거잖아 두 대만 쳤다 따라가 난 네가 피가 1인 걸 알고 야호! 나 좋아해! 아! 아! 이게 뭐야! 나 좋아해! 아! 아! 이게 뭐야! 나 좋아해! 아! 아! 이게 뭐야! 진짜 오늘! 나 요즘에 차 터지는 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너무 지적해 아니 차 왜 뒤집어지는데? 차가 안 뒤집어졌으면 자동차 앤디 썸네일 자동차 앤디 썸네일 진짜 얼탱이 없어 나 가지 말고 진짜 얼탱이 없어 나 가지 말고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